자 잘 쉬었죠 집원 보도록 보고 한번 듣고 한번 문제 풀도록 하죠 집원의 경우는 페이지가 어디 가면 나와있는 10페이지 보면 나와있으니까 유역집에서 한번 본 다음에 문제 풀도록 할게요 집원의 경우는 누가 부여하느냐 지적 소관층이 부여하게 되고 부여할 때는 북서쪽에서 시작을 해서 남동으로 가도록 지나가는 것을 진행 방향이 됩니다 집원의 생긴 형태가 10번도 있었고 30번 그 다음에 10의 1번 또는 30의 1번에서 4가지 형태를 갖는데 위에 나온 집원을 본번만 된 집원이라고 부르고 밑에 나온 집원은 본번이란 번호와 9번을 만나서 집원 구성할 수도 있으며 집원을 표기할 때는 10과 10의 1 원칙은 이렇게 아라베세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집원 앞에 한글 산자 쓰는 경우가 있더라 산자 쓰는 경우는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다거나 임야대에 등록한 토지의 경우 집원 앞에 산자가 붙습니다 집원이 본번과 본번 구성할 경우에는 본번과 본번 사이에는 작대기 표시로써 연결하게 되고 읽을 때는 의의로 읽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해서 배운 게 있었고 여긴 시험에 지문상 잘 나오니까 여기도 외워놓고 외워놓으시고 토지 등이 있을 경우 지본부여 규정에서 내려오게 되면 신규 등록부터는 외울 것 외우셔야 돼요 첫번째가 신규 등록이 있다거나 또는 등록 전환이 있는 경우에 집원 어떻게 불려야 하더라 원칙은 이 두개의 토지와 인접한 토지가 있게 되면 인접지 본번에 부본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 규정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세가지가 빠지는데 첫번째 나오는 것은 대상 토지가 제일 마지막 최종 집원 토지와 인접한 경우 제일 마지막 최종 집원 토지와 인접한 경우는 그 다음 집원 줄 수도 있고 두번째 이미 등록한 토지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서 거리상으로 먼 거리여서 부본이 불합리할 때는 본번만 줄 수도 있고 마지막이 여러 필지로 되는 경우에도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 세가지가 껴나오게 되면 여기 들어와야 돼요 부여할 수 있다로 주의하시고 두번째가 분할이 있는 경우 분할이 있게 되면 원칙은 분할 후에 하나의 필제에 대해서는 분할되기 전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게 되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소재의 경우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여기는 이렇게 우시라고 그랬죠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이 원칙이면 예비규정은 분할하는 필제상의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게 되면 이 건축물이 있는 땅에 분할되기 전 집원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 여기는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이니까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합병하는 경우는 합병할 때 원칙은 합병 대상 집원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순위 집원으로 집원을 부여하실 것 선순위의 개념은 본번이 있을 당시에는 본번 중 가장 빠른 선순위가 집원이 결정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비규정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합병하는 필제상이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해서 20원을 부여해달라고 소유자가 신청을 할 때에는 이때는 저 집원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 여기도 하여야 한다 변경을 하세요 무조건 여긴 다 의불사안이에요 차이점 여기는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 신청을 해 주는 것이니까 비교하시라고 했고 마지막 네 번째 경우는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경우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경우는 원칙은 집원 부여할 때 종전지번 중에서 본번만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본번은 사용 못하는 본번 두 개 있다고 배웠습니다 쓸 수 없는 집원은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 안하고 밖에 동일한 본번 같은 본번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사업시행지역 경계에 걸친 집원도 사용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두 개를 뺀 본번으로는 원칙이고 예비규정의 경우는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이말전지번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부족하게 된 경우는 메꿔야겠네요 메꿀 때 둘 중에 하나는 메꾸더라 하나는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에 세분에서 부번을 부여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최종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다 규정인 거지 의무규정 아니라고 했습니다 노점이 두 개가 더 발생하는데 이 지적확정식량지역을 준용해서 집원 똑같이 가는 경우가 세 가지 있다고 배웠어요 하나는 집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두번째 경우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세번째 경우는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그랬으니 이 세 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적확정식량 실시지역은 공사 끝나고 부르는 게 원칙이지만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도 집원은 미리 부여할 수가 있는데 미리 부여할 당시에는 도시개발 사업 계획대위구에서 집원은 미리 부여할 수가 있다 해서 여기까지가 집원이에요 네 집원은 소관층이 부여했지만 집원 변경할 때는 누구 승인받으실 것 집원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집원을 변경할 수가 있고 변경할 때 집원은 어떻게 부여라고 배웠어요 지적확정식량 실시지역을 준용한다까지 따라 나오면 집원은 공부 끝난 겁니다 저기서 여기까지 한 문제를 줘요 딱 한 문제나는데 여기니까 요건 나오면은 보너스 문제니까 외우는 보너스가 안 외우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집원은 외우는 오시길 바랍니다 네 문제 보게 되면 1번부터 볼게요 1번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집원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집원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대 등록하는 토지의 집원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맞았나요? 맞고 두번째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의 필체 중 1필체의 집원은 분할 전 집원으로 하고 나머지 필체의 집원은 번번의 최종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두 번을 부여한다 최종부번 다음 부번 맞고 세번째 축척변경 시행지역에 필체의 집원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집원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번번에 부번을 붙여서 집원을 부여하여 부여해야 한다 맞았나요 어떻게 부여해야 되요 여기 나와야죠 축척변경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적을 준용해서 종전지번 중 본번만 쓰는게 원칙인거지 인접 본번에 부번 주는게 아니니까 3번 잘못된 말이고 4번의 경우 신규등록 대상 토지가 그 집원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에 최종지번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집원부여지역의 최종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집원을 부여할 수 있다 맞았어요 맞고 요건 예외규정 요거네요 최종지번 토지인접한 경우에 그 다음에 5번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집원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집원부의 방법을 준용한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3번이죠 2번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요건 3번 내지 4번을 부르기 너무 쉬우니까 4번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집목의 구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흠잡을 데가 없네요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작물 재배할 때가 전이니까 1번이 맞는 말이고 2번이 온수 약수 석유로 등을 일정한 영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시키니까 2번은 틀린 말이고 3번의 경우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정도에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로 한다 도로로에서 제외죠 아파트 안에 있는 영원은 대로 편입 공장 안에 있으면 공장 용지로 편입되니까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4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묘지공원은 묘지지 공원이 아니구요 5번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국어가 내리겠죠 다 틀린 1번 하나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도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6번 보겠습니다 건너가서 제적공배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 기출문제고 뒤에 가면 또 지번이 나오니까 면적을 지금 설명드리기는 아까운데 면적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요 지번 문제 풀고 부르려고 쭉 나온게 아니라 기출문제 예상문제 섞여있다 보니까 일단 요거를 풀어드리고 면적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6번이 지적공배 등록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틀린 말입니다 면적에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하고 임하대장이에요 어디만 나온다고요 토지대장하고 임하대장만 나오기 때문에 1번은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2번이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달의 단위로 한다 0.1까지 가는 것 맞았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지적도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맞았나요? 1000단위일 경우는 1까지 결정하게 되어 있고 100단위는 0.1까지 가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임하대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1제곱미터로 한다 맞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600분의 1의 경우는 얼마까지 가요? 0.1까지 가니까 맞는 말이 되고 7번은 풀어보시고 8번을 볼게요 똑같이 겹치는 문제니까 8번의 경우에 지목을 지적도 및 임하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해야 한다 다음 중 지목과 부호의 연결이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원칙은 지목기지 할 때 다 머리끌자가 원칙이 돼 차 문자 따는 경우 몇 개 있더라? 네 4개 있다고 배웠었죠 하천에는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 4개를 뺀 나머지가 다 머리끌자가 되므로 1번 철대용지는 뭐를 따야되요? 철 1번이 답이네요 그러면 하천은 천을 따야되고 창고용지는 창을 따야되고 목장용지는 목을 따야죠 그 다음에 장 따는게 아니라 공장용지는 장을 따야되니까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밑에 9번의 경우는 안 돼 면적 설명드리겠네 면적이 자꾸 문제도 나와서 요건 다 외웠다고 봐도 되겠죠 네 면적 보자고 요번에는 지워버리고 면적이 있다가 뒤에꺼 같이 보려고 그랬더니 면적이 자꾸 나와서 안 되겠네 면적이란 이제 요약집 찾아보시는데 20페이지가 면적 나와요 면적은 하나도 보일게 없습니다 면적은 저희가 지적공배 등록과는 필지에 수평면상의 넓을 면적이라고 부르고 면적이 나오는 장보는 토지하고 임야대장 두개에만 면적이 나오지 다른 장보 면적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면적은 토지대장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만 나오는게 면적 등록과 장보가 될 것이고 면적은 측량을 통해 구하는데 측량하는 방법이 지적도 시행지역이 있고 또 하나 임야대 시행지역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을 나눠서 지적도 임야대 시행지역은 면적은 도상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방법이고 도상 측정하는 경우의 방법은 전자 면적 측정 측정 기계로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면적은 좌표로서 면적을 계산을 하되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을 통해 면적을 정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요 세 가지 가지고서 계슨 문제 여섯 문제 나왔으니까 오 많이 나왔죠 감이 없죠 아직 자 요거 세 줄 가지고 여섯 문제 나왔다는 얘기는 참 많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적적 대상의 경우도 암기하시는데 이 대상의 경우는 측량하는 것만 대부분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측량 안하는 거 합병하고 직목병경은 왜 오실 것 그럼 측량하는 대부분 이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복구 저 대상이 처음 나온 게 복구도 측량 했나요 네 신규 등록도 등록 전환도 분할도 그 다음에 축차변경도 다 대상이 되니까 포함되는 것이고 등록된 경계나 또는 면적을 정정하는 용어도 대상이 포함이 될 것이며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서 지적 확정 측량하는 용어도 면적 측정 대상이 될 것이고 측량 중에서 경계보건 측량 경계보건 측량 또 하나가 지적 현황 측량의 경우에 두 가지의 경우 원칙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측정하는 경우는 이 두 가지 측량을 넣어버려서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만 면적을 측정하드라 라고 해서 요건 외우셔야 됩니다 요건 반대 잡아놓을 부분이고 여기서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면적 등록하는 방법 결정 방법은 축축 따라 결정하게 되어있는데 축축과 분모가 1000단위가 있고 분모가 100단위가 있더라 1000단위의 경우 등록하는 면적과 100단위 다릅니다 1000단위 축축의 경우는 종류가 1000분의 1 그 다음에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 다섯 가지 1000단위인데 여기는 등록하는 면적이 1제곱미터가 등록하는 단위 면적이고 100단위의 경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하고 600분의 1지역을 나눠서 이 두 가지는 등록하는 면적이 0.1제곱미터가 등록하는 단위 면적이에요 축축의 분모가 1000단위일 경우는 얼마까지 결정하시고 1제곱미터가 등록하는 최소 면적이고 여기는 최소 면적이 0.1입니다 그럼 1 미만일 경우 무조건 1이에요 0.1서부터 1이 나왔더라 무조건 1이고 100단위는 0.01서부터 0.1나온 경우 무조건 0.1로 가는 것이 최소 면적이 뜻이에요 하나의 펼칠 식량 결과 1000단위에서 15제곱미터 나왔다는 얘기는 1의 자리 결정 끝났죠 손들 필요 없고 여기는 만약에 15.5가 나온 경우 소수점 한 자리 결정 끝났으니까 손질 필요가 없는데 뒤에 달고 들어온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달고 들어오는 경우는 위액은 얼마까지 결정해요 1까지 잘라서 뒤에 붙은 숫자를 올리거나 버리거나 버리거나 결정하면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여기도 뒤를 잘라서 이 숫자를 올리거나 버리거나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천단위는 0.5를 기준으로 0.5를 초과하는 경우는 올리고 미만의 경우는 버려라 내리면 창피하면 또 끄집어 올리니까 안 돼요 그래서 버려 버려야 돼 그래서 초과하는 경우 15.6이 나온 경우와 15.4가 나온 경우에 둘 다 1까지 자른 상태에서 0.5 초과죠 올라가서 16 여기는 미만이니까 버려서 15다 이렇게 기하시라고 했고 0.5가 딱 걸리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수보기 끝수라는 것은 1의 자리 이 숫자에요 이 숫자가 뭐가 나왔느냐 풀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0이나 짝수도 있으라 홀수가 나온 경우는 올리고 0이나 짝은 버리라 그랬지요 15.5가 나온 경우와 16.5가 나온 경우에 면적은 잘라서 0.5 딱 걸린 경우는 앞에 숫자가 홀이면 올라가서 16 짝이면 버려서 16이 되더라 공격은 나세요 공격은 나면 돼요 나중에 또 할테니까 앞으로 한 두번 더 하겠네 이제는 7월 8월 9월 10월 두번 남았네 이제 아 세번 더 듣겠네 9월달은 두번 더 듣겠네 9월달 안에 옛날에 많이 쳐다보고 계시고 근데 어딘지 모르게 이러고 계시더라구요 혹시 공부 처음 하세요 처음 안돼요 그럼 지금 하시는거에요 지금 안돼요 그럼 1차만 하시죠 그러니깐 아 싫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하시죠 그러니깐 자기 목표는 내년인지 올해가 아니래요 딱 지금부터 내년 10월까지 계획을 잡은거에요 그러니까 1차를 하고 2차 넘어가느니 아예 그냥 지금부터 전과목 다 해서 같이 넘어가겠다 뭐 사람 생각이면 다 틀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닌거 같은데 1차부터 두과목이 넘어가시고 2차되면 편할거 같은데 아 싫대요 일단 지금 다 듣고 계획은 일단 다 듣고 될거 같으면 다 할 것이고 안되면은 내년에 다 안돼요 그래서 바뀔텐데요 그러니까 일단 바뀌더라도 나중에 일단은 그게 얘기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올 때 1차부터 하는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7월 8월 가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그 분은 말을 모르잖아요 옛날처럼 뭐 0.05입니다 이렇게 강의하는 시절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못따라오면 도태되는거고 따라오면 올라가는거고 둘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그 분 앉아가지고 책을 못찾으니까 껌뻑 껌뻑하고 계시더라구 나중에 미안해가지고서 참 하지 마시라고 저는 그래서 매년이 목표니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글쎄 잘하는건 아닌거 같은데 어쨌든 매년 목표 있는 사람은 없죠 여기 올해가 목표 맞죠 네 떨어지기만 해봐 그냥 자 초감올리라는 얘기는 15.56이 나온 경우와 15.54가 나온 경우 나중에 전화번호 다 확인해 봐야지 확인해 됐어요 안됐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안 받은 사람은 상태가 별로 안 좋죠 고객 요청으로 착신이 정지 되어서 자 상태 안 좋은거니까 미련없이 공부하시길 바라요 자 잘라서 0.5까지 자른 상태에서 0.05 초간가요 올라가서 15.6이 되고 미만이니까 버려서 15.5가 되는 것이 요게 일단 면적이고 마찬가지로 0.05 딱 걸리게 되면 이때는 구역은 끝자리 숫자로 결정하는데 이때 끝수라는 것은 0.1이 될 요거 보고 찾아갑니다 이 숫자가 뭐가 나왔느냐 마찬가지로 홀수가 나온 경우도 있고 0이나 짝수가 있더라 홀수가 나오면 올리고 0이나 짝은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홀수가 나온 경우는 15.55하고 15.65가 나온 경우 45 실어 65로 갈거야 자 얼마냐가 문제인데 둘 다 0.1까지 잘랐죠 그럼 0.05 딱 걸린 경우 앞에 숫자가 홀수니까 올라가서 15.6 여기는 짝순위가 버려서 15.6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요거는 기본으로 갈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면적 산정할 때 5차 처리란 말이 따라 붙는데 5차에서 3문제 나왔습니다 처음 나게 등록전환이 있는 경우에 등록전환 시에 측량을 실시하게 되면 5차가 발생할 때 5차 이내이냐 초과이냐 이내란 말은 일치할 때 이내란 말 쓰는 것이고 초과 이내란 말 불일치하는 경우인데 이내의 경우는 등록 전환 전환 될 면적으로 등록하실 것 초과하는 경우는 임하대장의 면적과 그 다음에 임하대장의 면적과 임하대장의 면적과 임하대장의 경계는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요건 들어본 경우는 나죠 요건 외우셔야 돼요 요건 분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분할하는 경우도 오차가 좋아지게 되면 오차 이내이냐 초과이냐 이내의 경우는 일치하다보니까 각 필치별로 나누면 되고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는 불일치하다보니까 분할 전에 면적과 경계는 먼저 정정하는 거에요 끝나고 묶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번째 잠깐 놔두시고 네번째부터 복구하는 경우 복구하는 경우도 측량을 통해서 오차 이내의 경우와 초과를 나누는데 이내의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 이는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내는 일치하기 때문에 옛날 면적 조사된 면적 종료 그대로 갈 것이고 초과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면적이나 또는 경계를 여기는 조종한단 말씀입니다 조종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에 축척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오차 이내와 초과 나눠서 오차 이내의 경우는 종료 면적 그대로 가다보니까 청상금 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가는데 근데 문제는 초과하는 경우 면적이 바뀌기 때문에 이때도 면적하고 경계는 정정하게 됩니다 이때도 고치는 것이 방법이에요 이건 요일건 아니고 틀만 잡을 것이 초과하는 말은 일치에요? 불일치에요? 불일치하는 거죠? 불일치합니다 놔둬야 될까 고쳐야 될까 고쳐야 될까 고치니까 전부다 정정 정정 조정 정정에 따라 붙는데 유독 등록전환만 뭐가 뿌리나 있어요 지금 여기 붙어있죠? 요게 15일때 어려웠던 기술문제고 얘가 23명 기술문제고 얘가 16개 문제 요기서만 3번 나왔어요 요거는 외울 부분 외워놓으셔야 될 부분이고 요 두개는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따로 배우니까 요기서만 잘 나오는게 요거 두개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가운데 이제 디귿번의 경우 경계점 좌표정도 시행지역 내에서 분할을 하더라 분할한 면적을 더해 봤더니 분할전보다 커지는 경우 어떻게 하시더라 분할한 면적을 더해 했더니 분할전보다 커졌대요 커지면 하나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버릴 때는 어떤 것부터 버릴 것 커지는 경우는 작은 수부터 버려서 결정하더라 면적이 작아지는 경우는 끄집어 올려야 되니까 큰 것부터 끄집어 올려서 면적의 증거감소를 막겠다 들어본 경우는 아세요 거기까지가 면적의 경우인데 면적은 여기서 한 문제 반드시 줍니다 한 번 안 빼고 나오는 부분이 면적이니까 면적은 꼭 세분하고 넘어가셔야 되요 그럼 이제 이제 9번 문제 풀어볼게요 18회 문제인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한 지역에 필지별 면적시장은 전자 면적 측정기에 의한다 경위 이란 얘기는 측량기계 이름이 경위인데 여기 보자구요 지적도면 시행지역은 측량할래요 뭘로 측량하느냐 방법은 평판이라는 측량 노고로 측량하게 됩니다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 시행지역은 측량하는 방법이 측량기계 중에서 경위 이란 기계로 측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경위라는 기계 이름은 측량기계 이름인데 경도와 위도를 통해 측량하더라 경도가 있고 위도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말로 xy 좌표가 있다는 얘기니까 좌표가 있는 측량 방법이 뭐예요 면적결정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이지 전자면적 수정기법이 아니니까 일부 틀린 말입니다 여기 분명히 헷갈리게 되어 있으니 하나 외워놓으셔야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 좌표 있어요 방법도 좌표로 계산하시고 여기도 좌표니까 좌표로 맞게 연결시켜놓으면 돼요 좌표란 말이 안 나오는 경우는 지적도와 이면서를 뽑아내시면 내용 파악이 가능하니까 1번은 틀린 말이고 2번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제곱미터의 한 자리 0.1까지 결정한다 맞았고 세번째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 면상 넓이를 말한다 맞구요 4번 신규등록 등록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위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맞고 5번 토지합병을 하는 경우에 면적결정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을 한다 맞았네요 넘어가서 10번 11번 풀어보세요 그냥 그 다음에 12번 이것도 서비스 문제인데 지적도의 축적이 600분의 1인 지역 내 신규등록할 토지 측정 면적을 계산하는 값이 325.551 저금부터의 경우 토지대정에서 등록할 면적을 물어봤는데 지금 600분의 1지역이니까 일로 봐야겠네요 일로 들어와서 그럼 325.551의 경우는 얼마입니까 이 문제에요 완전 서비스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 뭘로 보고 이러면 읽었을까 다 얼마까지 결정해야 돼요 0.1까지 잘랐죠 그럼 0.05 초과 미만 5일 초과네요 올라가서 325.6 이 답이에요 이건 정말 서비스 문제입니다 이걸 풀을 당시에 초과로 푸는게 정답인데 홀짝을 풀어서 맞힌다 대부분 다 맞혔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라는거에요 얘는 초과죠 올라가서 325.6이 되는데 모르고 딱 걸린걸 착각을 해가지고서 홀짝까지 올려도 이게 나온다는 얘기에요 이건 쉽게 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으면 만약에 325.45일 나왔으면 요건 반은 안나갔을거에요 이건 얼마가 되야되요 325.5가 되야되죠 0.05초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답이 떨어질텐데 못 모르고 딱 걸린걸 착각해가지고 홀짝 풀어서 다 틀렸을거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풀어도 6이고 홀짝을 풀어도 6이니까 이게 참 쉬웠던 문제에요 요 자리만 구할줄 알았으면 요건 서비스 문제니까 답은 몇번이 답이더라 4번이 답이구요 그 다음 13번의 경우는 이 도면의 도각의 면적을 산정하면 얼마인가 같은 방향 빼고 빼세요 같은 방향 빼고 빼시니까 얼마로 얼마가 나와요 500 400 나왔죠 곱하기 하니까 아 또 곱하기 안되는구나 가로 500 곱하기 4로 400하니가 20만이 되겠죠 이건 쉬운 문제에요 빼고 빼면 되니까 넘어가서 1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령상 지상경계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이제 경계까지 맞아보자고 경계정할 당시에 요거 지워버리고 앞서 배울 당 경계정하는 방법이 몇가지가 있더라 다섯가지 있다고 배웠죠 경계를 정할 때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 높낮이가 없는 경우는 고조 높낮이가 없는 경우는 아까 중앙 높낮이 고조가 있는 경우는 하단부 그 다음에 절토지 산이 깎인 부분은 상단부 그 다음에 토지가 해면 수변 연접한 경우는 만족이다 그 다음에 공유수변 매립자의 경우는 바깥쪽 어깨 부분 요긴다 외웠다고 치고 요게 첫번째 하나 나올 부분이고 경계가 나오는 보다 세군데가 나와요 여러분 교재 가니까 유약집에서 18페이지 가니까 지상경계결정기준 몇개 있었어요? 다섯개 있죠? 거기 요거고 그 다음에 지상경계점 등록부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작년에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상경계점 등록부 라는 것은 두번째 나올 부분이에요 요거는 지적소관층이 토지이동에 따라 경계를 새로 정하게 되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실 것 해서 몇가지 등록사항이 있느냐 일곱가지가 있더라 다섯개가 있다 추가가 있다 일곱개로 늘어났는데 처음에 토지에 소재가 있고 두번째가 지번이 지번이 있고 세번째가 좌표가 있더라 좌표는 경계점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만 등록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경계점에 설명도 경계점에 사진 파일까지 등록한다 이렇게 다섯개 정해져 있다 두개가 추가가 되어서 하나는 공부상 지목과 그 다음에 실제 토지이용 지목을 등록할 것 차리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경계점 표지에 종류하고 경계점에 위치 등록하실 것 일곱가지가 등록사항으로 추가가 됐으니까 여기 하나 나올 부분이며 마지막 나올 부분이 건물이 있는 땅 분할할 때 건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는 없는게 원칙이지만 건축물에 걸리게 분할할 수가 있는 예외 규정이 몇가지가 있더라 네 가지 법원에 확정 판결 받은 경우는 건물 물려도 무방하고 두번째 공공사업 등을 시행할 때도 물려도 무방하더라 세번째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 경계결정할 때도 가능하며 마지막 네번째가 도시 업무 조 recuer 계획서를 통해 도시 분할 할 수도 이때도 가능하다 라고 배웠습니다 네 가지가 검을 물려도 무방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세개 중 하나가 나와요 경계는 한 문제를 꼭 내게 되어 있는데 경계도 이고 이고 나오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얘가 나왔던 게 20회 22회 24회 나왔고 얘가 21회 나왔고 얘가 작년에 25회 냈으니까 한 번도 안 빼고 나와요. 여기 나오는 건 서비스 문제니까 세트 중에 하나 나올 때 맞추시면 됩니다. 그럼 14번의 경우 답은 풀 수 있겠네요. 이제 박서의 기역번 연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는 구조물 중에 바깥쪽면이 아니라 중앙이 될 부분이고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는 하단부자 상단부가 아니라 도로구호 등의 토지에 절퇴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상단부가 되니까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릴번의 경우는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는 최대 만조일 또는 최대 만수일이 되는 선 이거 맞았네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시 토지 중 재방을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바깥쪽으로 맞는 말이 되어서 리을 미음 두 개가 정답이 됩니다. 참 쉬웠던 문제고 15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물어봤습니다. 걸리는 거 몇 가지 있다고 떠들었어요 아까? 네 가지 있죠. 1번의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해서 분할을 하는 경우 이건 대상이 될 수는 없으니까 1번의 답이고 2, 3, 4, 5번이 바로 이거예요. 확정 판결 있어요? 네. 공공사업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경계 결정 도시개발 사업 4가지는 대상이 되니까 여기서 시험 3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은 네. 16번에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사항으로 오른 것은에서 물어봤는데 총 몇 가지에 따라 등록사항이 7가지가 있는데 겹치는 거 하나가 답입니다. 경계점 위치에 설명도만 등록사항이고 나머지 등록사항이 아니니까 밑에 설명란에 소재지번 경계점 좌표 경계점 위치에 설명도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러와 두 개가 빠져있죠. 두 개 더 채워놓으셔야 돼요. 하나는 공부사항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계점에 종류 및 경계점 위치까지 등록하는 것이 등록사항이 되니까 집어넣어서 7가지 만들어 놔야지만 등록사항이 됩니다. 이제 한 번쯤 만들 가능성이 됐어요. 커져서 이제 예상 먼저 보도록 하죠. 1번부터 토지 이동에 따른 지본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본범만으로 지번을 구성하는 경우를 단식집원이라고 하고 본범과 부본으로 지번을 구성하는 경우를 복식집원이라 한다. 맞았네요. 두번째 분할의 경우 분할 후에 필지 중 주거 사무실 등에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에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맞구요. 세번째 신규등록의 경우로서 대상 토지가 여러필지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지역에 최종 본번에 다음 본번에 부본을 붙여서 부여해야 한다. 말이 안되죠. 여러필지는 어떻게 부여해야 되요.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본범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거지 본번에 부본을 또 주는게 아니니까 3번은 말도 안되고 4번이 지번이 32에 1, 33에 1, 34, 34에 1, 35, 36, 37에 지번이 하나를 합병한 합병의 지번은 34가 된다. 본번, 무번 5개 있는 경우는 본번 중 가장 빠른 본번이 지번이니까 34가 된다. 맞았나요? 맞고 5번이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에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3번이 쉬웠죠. 2번은 풀어보시고 3번,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맞았나요? 어떻게 부여해요? 그러면 부여할 때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인거지 인접 토지 본번에 부여하는 게 아니니까 1번 틀린 말이고 2번, 지번 명령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식은 본번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맞았나요? 어떻게 부여하는 게 원칙이에요? 지적확정 측량지역을 준용한다는 말이 나와야겠죠. 틀린 말이고 3번째,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네요. 4번,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 안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았나요? 등록 전환은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맞고 5번이,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의 보존하여 지번대장이 아니라 결번대장이에요. 죽는 번호를 결번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페이지에 4번, 결번 나오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 결번이 발생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묶은 것을 물어봤는데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신규 등록, 결번 발생할까요? 안 하겠죠? 또 결번 발생하지 않는 것이 분할 또 하나가 지목 변경은 결번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결번 발생하지 않는 것은 세 가지에요. 신규 등록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지번 세력에 부여할 사유, 죽일 사유가 아니고 분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번호 부여할 사유이며 마지막이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것도 지목 변경, 지번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세 가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박스에서 축척 변경은 결번 발생할까요? 네. 그 다음에 행정교육 변경도 발생할 것이고 신규 등록은 발생하지 않고요 등록 전환 결번 발생합니다. 산자 지번은 죽을 것이고 지목 변경, 분할은 결번 발생하지 않으니까 ㄱ, ㄴ, ㄹ 세 가지가 결번 발생하는 사유로써 ㄱ, ㄴ, ㄹ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풀어보시고 6번을 볼게요. 지번의 부여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 개편, 축첩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에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맞고 두번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에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럼 위에 나오고 똑같네요. 그 다음에 세번째, 지번의 구성은 본본만으로 구성하는 단식지번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는 구성하는 복지지번으로 구성된다. 현행본률은 단식지번만을 사용하고 있다. 둘 다 씁니다. 틀린 말이고 4번이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본본의 다음 순번부터 본본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맞았네요. 2부의 규정이니까 그 다음에 5번이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 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 변경 대상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수유자 관한 사 대한 상세한 내용 내 도면에 사본을 첨부하여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말은 신나게 길었지만 지번 명령을 누구 승인받으실 것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승인받아라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3번이죠. 본본도 1번도 가능하고 4번도 가능하니까 틀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의 경우는 생략하구요 8번도 생략하고 9번 보겠습니다. 9번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목이 주차장의 경우 이를 지적돼 등록하는 때에는 주로 표기하여야 한다. 주에요? 차에요? 차죠? 차 1번 틀린 말이고 두번째 송리산 법주사 안에 국보인 쌍사자석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종기용주라 한다. 지목 공발도 어디 안에 뭐 그럽니다? 뭘로 푸실 것 앞에 거로 푸시라 그랬어요. 그럼 송리사 법주사 안에 있는 석등은 법주사 지목이 종기용주니까 종기용주인거지 국보했다고 해서 사각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종기용주 맞구요. 세번째 콩나물 재배를 목적으로 농지 전용호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잡종주이다. 맞았나요? 잡종주이다. 거기 농지 전용호가 뜻이 뭔가요? 농지 전용호가의 뜻은? 아휴 아휴 많이 성장했어요.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농지 전용호가가니까 농지로만 사용하기로 해석을 했었는데 많이 성장했네요. 농지를 다 되는 것을 바꾸겠다. 전용호가를 받았던 얘기 더이상 농지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지목이 무엇이냐 콩나물을 재배하는 땅은 어디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목은 잡종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주차장법 규정에 의해 설치된 노상 주차장은 도로이다. 우리 건물 뒤에 있는 노상 주차장 지목은 전부 다 도로구요. 실외 기능교육장을 갖춘 자동차 운전학원의 부지는 잡종주로 한다. 맞았네요.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 잡종주로 가니까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1번이죠. 지목적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번 대신에 10번을 부를게요. 10번 공간정부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이 박물관, 극장, 미술관,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 등의 연구적 거축물 부지는 유원지이다. 틀렸는데 박물관, 극장, 미술관까지는 대로 가고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까지가 유원지에요.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은 지목이 뭐다? 대니까 애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뚜뚜껑 패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관대하게 용서해주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관대하게 관자부턴은 대에요. 동물원, 식물원은 원자부턴은 유원지이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미술관, 박물관은 뭐고 대 동물원, 식물원은 유원지에요. 두 번째,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주라 한다. 하자가 없네요. 2번의 답이고 3번의 경우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시장은 주차장으로 안하여 주차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잡종지로 분류합니다. 틀린 말이고 4번이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독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유지로 한다. 그거죠? 그거. 유지는 뭐가 유지에요?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소류지, 저수지, 연못 등의 토지가 유지이고 물을 흘러가는 조그만 수로를 국어라고 부르는거에요. 또랑등은 그 다음에 5번이 지하에서 석유로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주유소가 아니라 광천지로 가겠죠. 그 다음에 11번 한번 풀어보시구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번 지목의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이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이게 1필 1목의 원칙이고 두번째 1필지의 용도가 둘 이상 지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한다. 이게 주지목 추정의 원칙으로 설명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세번째 조수 자연요수 모래 바람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제방은 되겠다고 배웠었네요.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까지를 제방으로 한다. 맞고 4번이 도로 철대용지 등의 지목이 상하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위쪽 지목을 설정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옛날에 했던 것이 용도 경중의 원칙 등록 선호시람만 있었어요. 뭐라구요? 용도 경중 등록 선호에서 이제 어떤게 더 용도가 더 중요하냐 따지고 지목중하는 원칙이 있었고 등록을 어떤걸 먼저 했느냐 따지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철대용지가 있고 건널목이 있고 여기 도로가 겹쳤다. 여긴 도로고 여기는 철대용지일 경우에 이 겹친 이 땅 지목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이 땅 지목 그럼 도로가는 역할은 통행하고 짐 운송하는 기능 하네요. 철대도 사람 운송하고 짐 나르는 역할을 하죠? 똑같은 기능을 다해요. 똑같은 기능을 다하는데 이 지목이 뭘로 가느냐 물어봤더니 여기 지목은 철대용지다 해요. 뭐라구요? 철대용지이지 도로가 아니다 라고서 규정을 내렸는데 왜 그럴까? 예? 옛날에는 도로를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철도 지키는 사람은 진짜 간수가 아닌가? 어떻게 중요하냐 물어봤더니 도로 지키는 사람은 없는데 여기 지키는 간수는 있대요. 철도 그래서 간수가 있어도 중요하니까 건널목 지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사람 때문에 여기 지목은 철대용지다 라고 얘기한게 농담한거고 자 지목은 용도 경종을 따져서 간다 이런식이 있었지만 이거를 없어버렸습니다. 법조문상에는 실무상 규정만 남겨놓고 또 등록 선우란 말이 있었어요. 등록 선우 선우란 얘기는 제방이 있고 저 춘천 쪽 가게 되면 춘천 의암땜 소영암땜이 있죠. 의암땜은 이렇게 댐 위에다가 돌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럼 제방에다가 제방에다가 돌을 만드는 경우에 그럼 제방을 먼저 등록했나요? 돌을 먼저 등록했나요? 제방을 먼저 만들었죠? 그럼 등록을 먼저 한 제방이다 이렇게 정한 것이 내용인데 이것은 자꾸 깨지기 시작하더라는 점이에요. 저 고양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 프리웨이 아 영어가 딸리는구나 아 자유로라는 도로가 있거든요. 자 뭐라고요? 자유로 자유로가 거기 임진강뚝을 통해 만드는 도로인데 임진강뚝은 제방이죠? 거기에 돌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제방을 등록을 먼저 했는데 그 땅 지목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 땅 지목은 제방 도로 아니 임진강뚝의 도로 만들었잖아요. 자유로가 그 지목이 뭐냐에요. 제방이냐 도로냐에요. 참 쉬운데 우리가 자유로 그래요. 자유재방 그래요. 자유로니까 그 지목은 도로라는 얘기에요. 어떤 거는 제방이고 그건 도로고 안 맞다보니까 싹 없애버린거에요. 싹 빼놓고 이제 소관지 알아서 정해라 라고서 맡겨버렸는데 이제 뒤개가 빠졌어요. 지금은 지금은 나오는 규정 아니니까 4번 말도 안되는 지문이구요. 그 다음에 5번이 도시개발사업 등이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맞았네요. 이런 원칙을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4번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13번은 풀어보시구요.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답이 2개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1번 산림안의 야영장의 지목은 임야이다. 맞는 말입니다. 산림안의 야영장은 야영장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산림을 물어보는 거에요. 지목 임야니까 맞는 말이고 해설도 잘못됐어요. 2번 야외시장 비행장 도주장의 지목은 잡종지이다. 맞았나요? 잡종지가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잡종지는 갈대밭 들어봤어요. 실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는 곳 흙을 파내는 곳 비행장 야외시장 그 다음에 연구조건축물종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인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까지 잡종지로 한다라고 들어본 적은 있죠. 그럼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호물 도축장 다 잡종지니까 2번도 맞는 말이고 세 번째 특정 집단의 재래의식을 목적으로 건축된 사당의 지목은 대이다. 대가 아니라 제사 모시는 곳은 종기용지에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일시설의 부지는 주유성지로 한다. 공장 안에 있으면 공장용지가 될 것이고 5번이 산림 및 원화를 이루고 있는 자갈 땅 모래땅 습지 황모지 등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잡종지란 땅은 지나 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임야는 뭘로 시작해서 지지지 땅땅 지지 땅땅 그만하고자 지지지 땅땅 지지에서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땅 습지 황모지까지 임야로 가는 것이고 잡종지지 난 땅이란 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한번 풀어보시구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번 지목의 설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는 송수시설에 보지는 숙용류를 한다. 맞구요. 그 다음에 경부고속철도가 접속하여 민간자본으로 건축된 역사의 보지는 대로 한다. 틀린 말이죠. 건축역사 역사라만은 서울역이던 대전역이던 부산역이던 역은 전부다 철도용지이지 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번째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 놀이터는 유원주로 한다. 맞고 네번째 주차장검지 19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에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부지 인근이 있다는 얘기는 떨어진 거 붙어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에요. 백화점이 있고 저 길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 요게 떨어져 있는 것을 부지 인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경우 지목이 주차장이니까 맞는 말이고 5번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형결 변경 등 공사를 완료한 토지는 건축 중공과 관계없이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허가 받은 경우는 건물 안짓더라도 목적 따라 지목을 미리 정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원칙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17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넘어가서 18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목의 설정 방법은 지목 법정주의 1필 1지목의 원칙 규지목 추정의 원칙 영숙성의 원칙 등을 적용한다. 맞고 두번째 귤나물을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소원으로 한다. 맞았나요?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물을 재배하게 되면 과소원이고 그 다음에 세번째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맞고 계속 비슷한 지문 나오고요. 4번 소방관계법규에 의거 설치된 위험물 이동 탱크시설 저장시설 부지는 지목은 잡종지이다. 들어봤어요 이런 말? 못들어봤죠? 그럼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땅은 다 잡종지니까 뭐 안병원 딱 나오면 다 잡종지입니다. 답은 맞는 말이고 5번이 과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농산물 저온창고로 건축허가를 받은 창고의 부지는 창고용지이다. 과소원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과소원이 내버리는 거에요. 어디 안에 뭐 그러면 다 뭘로 보실 것? 앞에 겁니다. 뒤에 그로프는 게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세 개 있다고 배웠죠? 과소원 안에 주거용 땅은 대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땅도 대 묘지 관리용 건축물 해보지도 대 그거 세 개만 안 할 거고 다 앞에 거에요. 그래서 틀린 말이 되고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20번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육상의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부지는 양호장으로 한다. 맞았나요? 맞고 두번째가 축산먹기에 의한 메추리, 꿀벌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지목병정을 할 수 있다. 메추리도 가축인가요? 꿀벌도 가축이에요? 네? 가축의 범위가 넓어요. 가축이라는 것은 뭐 보게되면 소 말 닭 양 흑여분소 메추리, 꿀벌 다 가축으로 봅니다. 심지어 지렁이까지도 가축으로 봐요. 뭐까지? 지렁이 지렁이 왜 키워요?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어 네? 얼음? 거름? 거름? 아닌데 지렁이 키우는 대부분의 목적은 립스틱 만들목적인데 여자 립스틱 예 그게 원료가 지렁이에요. 내려봐따 거짓말 할까요? 마이크 잡고 지렁 그 지렁이에요. 그 지렁이로 저 립스틱 만드는 거예요. 지렁이 참 깨끗한 동물입니다. 지렁이는 더러운데 못 살아요. 오염됐으면 지렁이가 정화시키고 깨끗해요. 예를 들어서 립스틱 안 바르시겠네.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립스틱은 채널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된다고 채널 쌓였는데 바른 건 여자인데 왜 남자 몸에 많이 쌓이냐고 그래서 아닌가 바르게 누가 발랐고 여자 빨아먹은 것은 남자인데 거기서 또 의문점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밤에 주무실 때 립스틱 바르고 주무세요? 아니요. 그럼 이 인간 어디 가서 빨아먹고 뭐 그래서 이게 참 의문점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데 아닌가 맞지 않나 아니 제가 틀린 생각한게 아니라 추리하고 나가니까 어쨌든 간에 아니 농담은 진짜로 그렇더라고 진짜로 립스틱은 소화가 안 된대요. 의학적으로 해서 채널 쌓이는데 이게 소량이 쌓이다 보니 그게 뭐 생명의 지장은 없을 정도의 양인데 그 채널 조사를 해보니 남자가 더 많대요. 실제로 농담하는게 아니라 웃을 소리 하는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듣고서 의문점을 따져보다 보니까 누군 조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너 어디 많이 쌓여있냐 배 자 어쨌든 간에 그 매출이 꿀벌다 가축입니다. 4번 3번 지목은 토성 지목 지형 지목 용도 지목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우리나라 법정 지목은 토재 주된 용도에 따른 용도 지목이다. 맞는 말이구요. 그 다음에 4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환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지설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봉환시설은 뭔가요 전부다 묘지죠. 묘지 봉환시설이 옛날말로 납골당 납골당이 현재말 봉환당이에요. 그 다음에 국도 및 지방 도로 면에 휴게소는 대로한다. 맞았네요. 하지만 고속도로 한 휴게소는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21번은 잠깐 쉬었다 갈테니까요 다시 다시 쉬고 와서 또 보도록 하죠. 다시, 다시, 한글자막 by 한효정